30초 비타민입니다. 당뇨에 좋은 비타민과 허브티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비타민, 마그네슘, 인슐린 민감도 향상 및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며 크롬, 인슐린 기능을 개선하며 탄수화물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인슐린 분비와 기능을 개선해주며 알파 리포산은 항산화제로 신경 손상을 줄이고 혈당 수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허브티는 녹차, 인슐린 민감도 향상 및 혈당을 낮춰주며 시나몬차, 혈당 수준을 조절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결명자차는 비타민 B1, B2, 칼륨 등이 들어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며 카모마일차는 혈당 조절과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며 장기적인 당뇨병 관리에 유익합니다. 펜넬차는 혈당 수준을 조절하고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30초 비타민이었습니다.